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42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또 혹시 1번부터 차례차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시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와 함께 몸돌 격지, 찢개 등이의 16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소했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주먹도끼 모습인 거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구석기 시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찾아볼까요? 가락바퀴, 이건 신석기 시대고요. 자, 동굴, 공굴에 살면서 사냥체집 구석기 시대에 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거푸지병에서 세형동검, 자, 거푸지병에서 비파형동검이 이러면 청동기지만 세형동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철기 시대 때 독자적 청동문화의 발전. 그러니까 이건 철기 시대가 되겠죠. 세형동검 나오면 철기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철제 농기구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철기 시대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가를 보시면은, 자, 기원전 이승용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니까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위만조선, 그렇죠? 위만조선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만조선이 성립된 다음부터 바로 이게 고조선의 멸망까지, 그렇죠? 그렇죠? 왕검성 함락이라고 하는 고조선 멸망까지의 모습, 그렇죠? 함락,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위만조선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뭘까? 자, 위만조선은 알다시피 중계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고요. 중계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고,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들어왔다. 아, 이게 특징이 되겠죠. 본격적 철기문화, 철기의 수용, 본격적 철기문화의 수용,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방의 여러성의 욕살 철회근지, 자, 성회장관 욕살이 있었죠. 부회장관 욕살, 그 다음에 성회장관 철회근지, 요건 이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고구려. 제가 회의에 역시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과 진국사에서 중계무역을 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3번입니다. 여기 이제 중계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이 번성하자. 한나라에서 약간 좀 여기에 질투를, 시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 침입을 받게 됐고, 결국 고조선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알겠죠? 전국 칠흥 중 하나의 연과 대적할 만한 것. 이것도 고조선은 맞는데, 이건 위반조선 성립 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 전 회차에서 아마 우리 고조선 문제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리면 여기 위반이 들어온 거와, 위반이 들어오면서, 요때를 뭐라고 한다? 단군조선이라고 하고요. 요때를 위반조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럴 때 요기를 위반조선 전에, 이 위반이 들어온 게 진나라와 한나라 교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교책인데, 그 진이란 나라하고 한나라 교책인데, 진나라 전에 그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했거든요. 전국시대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나라가 연이란 나라니까, 이건 당연히 위반조선 이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 요것도 역시 요때입니다. 부왕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준왕이거든요. 부왕, 그 다음에 준왕으로 이어지는 왕의 세습이 있었는데, 이 위반이 들어오면서 누굴 축출했어요? 준왕을 축출했거든요. 준왕은 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등장한 거는 언제부터? 위반조선 성립 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은,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의 틈방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의 예속이 되었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그 중에서 대인을 삼아서 사자로 삼아서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사자로 삼아서 통치하겠고요.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책임드렸고, 말포 어염. 어염은 뭐예요, 이거? 고기하고 염. 소금입니다. 해산물도 천려되는 거리에서 짊어나리겠다. 그리고 옥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옥저 복속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의 복속당했던 옥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무천이라 했답니다. 제천행사. 그 다음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겼고요. 단궁이라든가 반어피, 그 다음에 과하마가 특산물이었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아, 이거는 동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에 대한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죠. 자,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에 있었다, 옥저? 맞고요.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에 있는 거 맞죠? 옥저의 민며느리제, 또는 매매혼이라고 했었죠. 자, 이거 책화는 이거는 어디예요? 나, 동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출도 이거는 어디예요? 이게 부여에 대한 내용이죠, 부여. 사출도, 그렇죠? 마가우가, 저가구가의 대가들이,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 이거는 역시 부여와, 어디의 내용이니까?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책 12법입니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정, 소도. 이거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문제 가볼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는 어떤 나라일까? 자, 호계사의 하사석탑은 옛날 이고울이 가였을 때 시조가 나왔으나, 시조, 수로왕이, 왕비, 인도, 야유탑의 허황옥가의 덕무, 검무, 입산의 서역, 야유탑에서 싣고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조가 수로왕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예요? 금광가야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금광가야.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아, 시조가 수로왕이구나 라는 소리가 금광가야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금광가야의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왜 등에 수출했다. 낙랑 왜 등에 수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옛날 변환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장일시대 화백회, 이건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진대법은 이건 고구려에 대한 내용, 고구려 고국천왕 때 모습이죠. 고국천왕 때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줬다. 고국원왕이 아니고 천왕이죠. 고국천왕. 22담로는 이건 백제 무령왕입니다. 백제 무령왕 때 왕족들을 파견했었죠. 22담로의 무령왕이 되겠고요. 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일하게 됐다. 신라인데 신라 어느 시대일까요, 이거? 신라? 거서간 시대일까요? 차차홍 시대일까요? 아니면 이사금 시대일까요? 이사금 시대죠. 이사금 시대가 바로 이제 박석김이 떡을 깨물어갖고 연장자에게 왕일을 주는 이런 방식의 연맹왕국 형태가 이사금식입니다. 이게 이제 내몰마리깐 때 마리깐으로 바뀌면서 중앙집권의 어떤 그 기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5번 갈게요. 보시면은 순장을 금지했다. 그 다음 우경을 실시했다. 신라를 국호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주구년을 정하였다.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6세기 신라 지중왕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네요. 그렇죠? 신라 지중왕. 그렇죠? 그러면 지중왕에 대한 설명. 첨성대 이거 뭐예요? 7세기 때 이거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여왕이라고 자꾸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문화 지능을 통해서 뭔가 왕권 강화를 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문화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 대표적으로 이제 하늘을 보는 천체 관측 기능은 첨성대. 이건 단순하게 하늘을 관측한다. 뭐 물론 천체 관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하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왕권 강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여왕이나 무시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향기나는 황제야. 분황사. 나는 사찰을 지었었고요. 또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황룡사에다가 구축목탑을 지었죠. 황룡사 구축목탑까지. 이게 선여왕 때 대표적인 문화 지능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때 대표적인 문화 지능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야 정복했다. 이거는요. 지능왕이죠. 신라 지능왕에 대한 거예요. 거칠부 이것도 역시 지능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건헌은요. 이건 법풍왕이고요. 법풍왕.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동시장 설치했다. 이게 바로 이제 언제요? 지증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딱 보시면은 이거 딱 보시면 어떨까요?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지금 이제 뭐라고 한 거야? 당나라 황제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군사의 출동을 당나라 황제가 허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나제... 어... 나제가 아니죠. 나제가 아니고 나당 연합군이죠. 나당 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된 겁니다. 이게 648년도의 일이에요. 648년도 나당 연합군의 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는 개필라리 먼저 군사를 했고 평양성 밖에 도착했다. 평양을 포위했고요. 그러다가 남건, 남건은 누구냐면 연계소문의 아들이에요. 아들 세 명이 있었죠. 첫째가 연남생이었고 둘째가 연남건 셋째가 연남산이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남생은 결국은 이제 형제들한테 동생들한테 쫓겨갖고 이제 당으로 망명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권력을 잡은 남건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면서 그죠. 일단 내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분으로 약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침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침입을 해온 거죠. 그래서 결국 평양성이 결국은 함락이 되고 왕과 남건이 붙잡히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구려 멸망과 관련이 있다. 668년도죠. 평양성이 함락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다음에 일단 처음에 뭐 했죠? 일단은 백제가 멸망했죠.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 백제가 뭐 했죠? 부흥운동 했습니다. 주류성과 임존성 등지에서 복신, 도침, 흑시상지. 여기에 왕자 부여품까지 부흥운동했지만 실패로 해서 칠팩으로 이제 끝났죠. 요때 이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만든 게 공제 세운 게 웅진도덕부 그 다음 백제부흥운동하고 끝난 다음에 신라에다가 또 계림도덕부 이런 걸 설치했던 거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흥운동 때 누가 외의 수군이 도와줬었죠. 외의 수군이 지원을 엽니다. 그때 외의 수군이 도와서 나당연락국과 싸웠던 전투 이름 백강전투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강전투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죠. 보시면 안동도부를 요동지로 옮겼다. 당이 안동도부 고구려 멸망 이후에 평양지역에다 설치했던 게 안동도호부예요. 앞에 있는 도덕부와 도호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도호부가 도덕부를 관장하는 이거보다 좀 상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완전히 쫓아내는 거는 나중에 나당전쟁 때 매소성 기벌포에서 신라하고 3국의 연합군이 결국은 당나라를 쫓아내면서 안동도부도 요동으로 축출해낸 거죠. 이거는 이제 나당전쟁 이후 3국 통일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외군을 벌였다. 그렇죠. 이때 백강전투가 바로 이때 백제북운동 당시에 외의 수군이 도와주러 온 거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신라가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 승리했다. 이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매소성은 이제 나당전쟁 때 모습이니까 역시 아닌 거예요. 고구려 안승인 신라에 의해서 보독공항으로 임명된 건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부흥운동 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당시 누구 있었습니까? 건모장 고연무 안승이었죠. 그 중에 당시 보장왕의 서자였던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을 어디 백제 지역에 있는 금마저에다가 옮겨주면서 보독국 왕으로 책봉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고구려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과 그 다음에 금마저 지역에 있는 백제 유민들과 함께 나당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구려 멸망 이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고구려가 당의 침에 대비해서 천리선을 축적한 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 전의 상황이에요. 안시성 전투가 645년인데 이때 이제 당나라도 이제 사실 고구려 홍국에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다음에 실패했잖아. 천리선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당의 황제였던 당태종 이세민이 공격을 했는데 실패한 다음에 결국 실패 후에 당나라도 이제 신라와 손을 잡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전이다. 가 이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7번으로 갑니다. 아 요게 이제 좀 1점짜리긴 한데 다행이에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이 그림들은 우리가 사실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이제 이게 사실은 전공자들도 사실은 이 벽화 하나하나를 우리가 파악하는 건 상당히 좀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닌 걸 찾는 건데 사실 이거 1점에 1 다행이지 3점짜리 했으면 3점을 그냥 어떻게 보면 놓치고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고구려 벽화인데 결국 고구려 벽화 모습이에요. 고구려 벽화가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지반지역에 있는 통구에 있는 통구에 있는 12호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통구에 무슨 12호분인데 이게 이제 적장을 참수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적장 참수도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고구려 벽화 맞습니다. 통구 12호분에 있는 거요. 통구 12호분. 1번은 그래서 통구 12호분에 있는 적장 참수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표적인 굴식 돌방구덤인 각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저총. 각저총에 있는 시름도입니다. 시름도. 이거는 우리가 좀 봤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3번은 이게 이제 무용총입니다. 무용총에 있는 접객도 라고 하는 벽화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리 고분 벽화. 강사면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수산리 고분 벽화에 있는 교회도 라고 하는 거예요. 수산리에 있는 고분 벽화 교회도 라고 하는 역시 고구려 벽화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처음 나온 거일 거고 아마 처음 보는 거일 겁니다. 5번이 뭐냐면 이게 고려말 문신이었던 박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말. 고려말 문신이었던 박익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있는 무덤에 있는 벽화입니다. 박익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있는 벽화. 고려말의 벽화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사실 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죠. 알고 푸는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있을까? 있을까? 전공자도 잘 모르는데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1점이기 때문에 다행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입니다. 자 어떤 왕인지 한번 볼까요? 자 왕이 왕이 윤충을 보내서 군사 만명을 신라의 어디를 대하성을 공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하성 선덕의 대하성인데 그 대하성의 성주가 누구였냐 김품석이라는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죽이고 품속의 목을 베여서 왕도에 보냈다. 자 남녀 천명이 사로잡아서 남쪽 지방의 주현에 나누어서 살게하고 군살남겨 그 성을 지키게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왕이냐? 바로 7세기 백제의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이제 누구를 신라 선덕 여왕을 공격한 거죠. 선생님 이때 고구려는 뭐 했습니까? 고구려는 이제 한참 당나라하고 전쟁 벌이고 중이었죠. 그때 이제 의자왕이 선덕 여공인데 이때 대하성 등 40여 성을 탈취했다라고 나옵니다. 대하성 전투 유명하죠? 대하성 전투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의자왕 때 모습을 찾아보는 거죠. 익산미륵사 이거는 무왕 때입니다. 의자왕의 아버지였던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했었고요. 사비천도 이거는 6세기 성왕 때 모습이죠. 오케이 수하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마했다. 자 의자왕이 수하 관계를 맺고 아니요. 수하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마했다 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신라 신라 진평왕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성국에서 고국완을 전사시킨 거는 이제 백제 근초왕이고요. 근초왕이고 의자왕은 이제 마지막 백제 마지막 왕이었죠. 백의 백의 결사들 보면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가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가볼까요? 다음 설총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요게 어떤 거냐 화왕계라는 글이에요. 화왕계 설총이란 당시 원효 아들이었죠. 설총이 당시 누구에게 신문왕에게 바쳤던 글입니다. 신문왕에게 바쳤던 조언을 바쳤던 조언으로서 바친 글이에요. 요게 이제 화왕계라는 건데 꽃의 왕이시어 하시면서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하냐 꽃을 당시 왕을 모란꽃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간신을 장미꽃에 그 다음에 충신을 할미에 비교하면서 충신에 가까이 하고 할미에 가까이 하시면서 장미의 일은 가시가 있단 말이지 간신인들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화왕계의 글이에요. 조언했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설상의 필이었던 만파식죠. 작은 산에 타는데 형상이 거북머리가 같았다. 한 죽이 된 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돼갖고 이거를 말해야 피리를 보니까 바다는 조여해지고 적군들은 물러가다라. 이러는 전설상의 필이 아마도 신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 다 어느 왕 때예요? 신문왕 때 모습이 되겠어요. 그럼 신문왕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옳은 걸 찾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이렇게 나왔죠. 독서산분과는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원성왕이죠. 원성왕. 병부와 상대 등 설치했던 거 이거는 법풍왕 때 육세기 법풍왕 때 모습이고요. 법풍왕 때 모습이 되겠고요. 황룡사 구축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었던 거고 되겠고요. 3대목 편차입니다. 위용과 대 각간 위용과 대구화상인 게 명을 내려서 3대목이라는 향가짐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신라 맨 끝에 하대입니다. 이때 누굴까요? 진성여왕이죠. 이거는 거의 뭐 후상국 시대가 이게 열리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에는 터지고 신라 하대 각종 어떤 사회 혼란이 아주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죠.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 바로 진짜 성질나게 만들었던 진성여왕 때 편찬했던 게 바로 이게 되겠죠. 신문학 묻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느 국가의 문화유산이냐라는 거죠.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냐. 자 중국 지린성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린성 자 이러면서 황제국을 보여주는 3대 문왕입니다. 3대 문왕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금제관식도 출토됐다. 자 황제국을 지향했고요. 문왕이란 표현이 나왔고요. 고구려를 양식했다. 자 이거 어느 나라일까. 발해죠 뭐.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발해를 보는 건데 그럼 발해의 문화유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1번 걸게요. 1번은 뭘까 이거. 여러 번 본 건데. 백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죠. 약간의 목탑의 양식을 계승했던 정림사지 5층 석탑.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건 백제가 되겠고요. 백제. 두 번째 요거는요. 우리 불국사에 있는 거예요.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석가탑이라고 했죠. 그 석가탑에서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있었죠.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약간 다른 형태의 탑. 우리가 보통 이형탑이라고 하는 요게 다보탑이죠. 다보탑. 신라 경동왕 때 만들어진 거죠. 경동왕 때 불국사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석탑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됐겠죠. 신라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정답인데 요게 발해 영광탑이라는 거예요. 영광탑 발해 영광탑이라는 건데 요 영광탑 같은 경우는 당에 영향을 받은 당에 영향을 받은 무슨 탑? 전탑이에요. 전탑 전탑 양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요게 영광탑이 되겠습니다. 영광탑 요건 당의 영향 그쵸? 전탑이 뭐냐면요. 이렇게 벽돌로 쌓아올린 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탑. 우리가 분황사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분황사 모전석탑 요것도 이제 전탑인데 전탑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벽돌로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는 모전석탑이 요게 분황사에 있는 거죠. 요거는 근데 모전이 아니고 전탑 진짜 벽돌로 쌓아올린 탑입니다. 알겠죠? 요게 당의 양식이에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되게 비슷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 고려 말에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약간 색깔이 거뭉스러움하죠. 이게 지금 이제 어디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1층 전시실에 있는 거고요. 요거를 계승했던 게 세조 때 이제 원각사가 건립되고 요거에 거기 원각사 안에 지었던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어요. 알겠죠? 원각 이건 세조 때 지은 건데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요. 구분이 안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울타리가 요건 있어요. 경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요거 하얘요. 좀 너무 유치한가요?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요게 요게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말 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기 때 아마 세조 때 조성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유산을 바랄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영광탑입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신라발의 혼란을 틈타서 완산주에 나라를 공개했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 공개했다. 이거 뭐 딱 봐도 알겠네요. 후백제네요. 후백제 인물이니까 후백제를 공개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견원이죠. 뭐 견원 자 견원 견원은 항상 후백제를 900년도에 세운 다음에 완산주에 도움을 정했죠. 요번에 한 다음에 해상무역이에요. 옛날 백제 지역은 해상무역 중국가 해상무역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중국에는 당나라 명한 다음에 당의 후회다 하면서 후당 그 다음 5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5월 또는 이제 왜 옛날에 백제와 친했던 왜와 교류하면서 해상교육권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해 나갔었던 거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상교육권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반신라적인 약간 되게 뭐 궁예도 마찬가지고 견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신라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반신라 반신라 약간의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궁예 같은 경우는 뭐 부석사에 있는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하였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신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택배해 볼 때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계승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신라를 공격했죠. 뭐 공산전투 경외왕을 살해했고요. 나중에 고창전투 안동에서 고창전투 뭐 이런 것들도 신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왕이 계승 과정에서 왕이 계승 과정에서 금강 넷째의 금강에게 왕이를 물령하자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요. 장남이 했던 신검의 반란 반란으로 아버지의 견원을 어디에다가 견원을 김제금산사라는 사찰에다가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폐되었던 견원이 탈출하죠. 탈출해서 누구한테 견원이 나중에 왕건에게 투항을 했었죠. 왕건에게 투항을 한 다음에 견원이 이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하면서 왕건에게 군사를 내어달라고 해서 누구를 일리천에서 왕건부대 그 다음에 견원도 같이 합류합니다. 일리천 전투에서 결국은 신검 부대가 결국은 신검의 후백제 군대가 결국은 격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백제 후백제 멸망인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양길에 의해서 새로이키었다. 양길 밑에 있었던 건 북원에 있었던 양길에 있었던 북원경에 있었던 양길 밑에 있었던 건 궁예고요. 후당 5월에 사실은 파괴됐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광평성 각종 정책이고 이것도 역시 궁예가 되겠고요. 일리천 전투에서 고구려의 폐해완건 이거는 견원이 아니라 아들이 어떤 신검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호를 마진으로 받고 천원을 천도했다. 이것도 역시 궁예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후백제 견원 문제 나올 때 거의 정답이 이제 요게 많이 돼요. 알겠죠?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어떤 시기냐 어떤 시기냐 그걸 체크한 다음에 경제만 딱 보면 되겠죠. 자 왕의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선왕의 업적을 계승해서 장차 민간의 큰 이익을 일으키고자 주전하는 관청 주전하는 관청이라는 얘기는 동전을 주저하는 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루 유통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폐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전 도감을 만들었고요. 백성들이 비로소 뭘 사용했다? 동전을 사용해서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사용하였으니 종류의 고아소서 그게 그래서 은병을 사용했다. 그 고해가 펴드 은병 딱 보니까 이거 언제예요? 고려 숙종 때인데 이거 우리가 고급에서는 고려 숙종을 묻지는 않아요. 고려 때를 묻는 거죠. 고려 때 고려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약탈 창고를 둔 거는 어디예요? 약탈 창고 둔 거는 고구려죠. 약탈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청해진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죠. 물론 통일신라가 신라 말에 해당하는 거 신라 하대에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통일신라 그 다음 서적점 다점의 관영상점 자 관영상점이란 건 그 주체가 그 판매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입니다. 요거는 딱 고려에만 있는 거예요. 고려 서적점 다점 뭐 그 다음 주점 그 다음에 약재점 해갖고 다양한 당시 좀 약간 좀 징귀한 물품들 고급 물품이죠. 한마디로 이제 명품관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한 명품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에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입니다. 감자 고구마는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입니다. 구황장물들이었죠. 일본과의 무역왕하고 개혜학조 개혜학조 개혜학조는 우리가 세종 때잖아요. 그렇죠? 세종 때니까 조선이죠. 조선 초 조선 초기 이렇게 개혜학조 기혜학조가 바로 이제 광해군 때고요. 개혜학조는 언제? 세종 때 기혜학조는 광해군 때 알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왕은 어떤 왕이냐 지금 고려사 내용이 있죠. 고려사 내용이니까 아마 고려왕 같은데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 격파되자 그나라 세자인 대광연 등이 우리나라가 의의로서 흥계하여서 남은 물이 수만 호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제초해 달려왔습니다. 자 가왕께서는 자 요걸 발해의 세자였던 그렇죠? 그나라 세자였던 대광연을 어떤 영접하기가 대우가 두터웠답니다. 성과 이름을 하사기까지 했고요. 종신의 족보에 붙이고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누가 했을까요? 음 바로 이제 고려에 있었던 태조 왕건이 누구를?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인 거죠. 발해 유민을 흡수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대광연 같은 분들이죠.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 바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발해를 포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바로 태조 왕건의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했다. 바로 북진정책이니까 맞겠죠. 그렇죠? 흑창을 위해서 빈민구제했다. 그렇죠?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경수랑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그렇죠?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만약에 그 경주 지역에 너가 경주 지역의 사심관인데 너 경주 지역에 일단은 만약에 경주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건 네 책임이야. 대신 경주 지역의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만약에 경주에서 반란이라면 그건 네 책임이야. 라는 연대 책임 제도입니다. 대신 이 김부 경수랑 김부는 투항했잖아요. 그렇죠? 김부 같은 경우는 개경에 머물러야 됩니다. 개경에 머무르면서 경주 지역에 대한 권한을 좀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어떤 하나의 반란이라든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심관제도 언제예요? 고려 태조 왕건 때 맞죠? 국장은 7제 이건 예종 때죠. 관악지능 책의 내용입니다. 예종 때 개백요소 후대 왕들에게는 후녀 10조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는 개백요소 또는 정계를 지어서 규범을 지키겠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대외관계 모습을 딱 보고 있는 거네요. 자 강감차니까 거란 3차 침입입니다. 거란 3차 침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귀주대첩에서 귀주대첩 이후 3차 침입 이후 3차 침입 그때 귀주대첩의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성을 축조했다. 나성이라든가 천리장성 이런 것들을 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입을 막기 위한 거죠. 자 나는요 이거 가고 나는 양규가 양규가 홍하진에서 700명 있고 통주까지 와서 천여명을 수습했고요. 곽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거란군을 급습했답니다. 누가요? 양규가 거란군을 급습했다. 그러니까 이거 거란의 2차 침입이 되겠네요. 2차 침입 때 그때 개경이 이제 무너지고 왕이 어디까지 나주까지 피난을 갖고 결국은 거란에게 직접 거란군에게 우리 고려왕 현종이 어디에 거란왕에게 직접 친조하겠다. 직접 입조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받고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양규가 돌아가는 거란군을 급습했었죠. 자 단을 보시면 단은요 언제입니까? 묘청이 왕에게 말하기를 석영의 임원역은 음영가들만은 대화세인이 이곳에 궁궐을 세우시고 천안을 병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민 공모를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풍수지리서 입각한 묘청의 어 서경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경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경천도 주장에 대한 내용이죠. 자 란을 보시면 란은요 란은 자 여진의 평정은 육성을 새로 쌓았답니다. 누가요? 윤관이 육성을 새로 쌓았다 그러니까 전의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성을 쌓았고 그래서 요게 동북구성이네요. 그쵸? 윤관이 여진 토벌 후에 토벌 후 동북구성을 쌓았다. 나중에 물론 돌려줬죠. 반환을 해줍니다만은 동북구성 축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4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골라보는 거죠. 뭐가 먼저일까? 거란 10에서 11세기 때는 거란체입니다. 그쵸? 그 앞에는 이제 거란 1체치기 때는 서희의 강동 육추 획득이 있었죠. 외교단판의 통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가 되겠네요. 나가 응 나가 하나밖에 없네요. 나가 뭘까요? 나가 3번 밖에 없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순서를 보시면 요게 뭐가 먼저냐 자 여기 처음에 융관의 건의로 고려 숙종이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쵸?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으로 구성된 우리 별무반을 만들었고 그 별무반을 통해서 별무반을 통해서 이제 여진을 토벌하려고 했는데 숙종은 그때 토벌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였던 예종 때 여진을 토벌했고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조공할 테니 돌려달라 우리 지역에 쌓은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해줘요. 자 그런데 여진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강성해지더니 금이란 나라를 세운 거야. 금이란 나라를 세우고는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죠. 당대의 어떤 권력층이 바로 이자겸이었는데 이자겸은 그 여진 금나라의 군신관계를 결국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 군대를 등에 업었던 게 이자겸이에요. 당시 왕에게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냈고 군신관계에요. 금의 군신관계를 수용하면서 금의 군대까지 등에 업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에요. 결국 이자겸의 난을 결국 진압이 되고 이자겸의 난 후에 묘청행이라든가 정지사 같은 석영파들이 석영천도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왕도 이제 아 그래 아 그래 석영이 이제 대화세구나 해서 궁궐을 지은 거예요. 그 지은 궁궐이 바로 대화궁이라는 겁니다. 대화세에 맞게 대화궁을 지셨는데 이 대화궁에 벼락이 칠 거죠. 그러자 그러자 불길한 기움이다 라고 하고 바로 개경파들 즉 문벌기족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도 이제 왕이었던 인종도 거기에 수궁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묘청이 빡친 거지. 그래서 석영천도운동 즉 반란을 일으켜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그 다음에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김부식의 관군이 동원되면서 결국 묘청의 난이 진압이 됐다. 요거는 이제 후대에서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진시열이고 요거는 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나가 라 다가 되겠죠. 나가 라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문화유산은 묻는 문제인데 자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불상이고요. 은진 미륵이라고 하고요. 거대하고 투박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다. 자 이때 여기서는 거대하고 투박하다. 그래서 지역적 특색이다. 고려의 불상이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고려 초기 때 거대 불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거대 불상한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자 2번 4번은 이걸 보는데 은진 미륵이라고 한대요. 아 요게 뭘까? 그러면 요게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사 자 머리와 몸통의 비율이 1대1 그렇죠? 인체 불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사 또는 은진 미륵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고려 초 호족들의 지역적 색깔 그들의 힘을 과시한 전에서 이런 거대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바로 파주 용미대에 있는 석불 입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안동 이천동에 있는 석불입니다. 요런 거대 불상들이 고려 초기 때 어떤 그런 호족들의 지역적 색깔을 보여주는 불상들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파주 용미대 요거는 이제 백제죠. 백제 백제 서산에 있는 백제 서산 마에열의 삼존불상 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산 마에열의 삼존불 백제 미소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있는 치인리 치인리 해인사에 있는 요거 마에불 입상입니다. 알겠죠. 마에불 입상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나오지도 않고 이 정답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신라 배동에 있는 석조열에 입상입니다. 석조열에 입상 오케이. 요거는 신라 신라입니다. 신라 알겠죠. 오케이. 요정도 많으시면 되고 백제 백제 미소 요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6번 구의했습니다. 가구의 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가구과는 도대체 어떤 국가냐라는 건데 자 잠수사 합친과 찰날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겠다 하면서 어디로 갔답니다.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했대요. 그 자 조춘과 김추려가 합친 완연자연들과 함께 병사를 합해서 강동성에서 포위하니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자 지금 이 나라 지금 장수들이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강동성으로. 그러자 우리나라 당시 장군들이 같이 병사를 합해서 강동성에서 거란을 합쳤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몽고려와 몽고의 군대가 여몽연합군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들이 연합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당시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거란을 격퇴했던 게 이 사건이 뭐냐면 강동성의 역이란 사건이에요. 강동성의 역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 몽고군이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우리 사신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사신에게 공부를 갖다 바쳐. 이런 거예요. 그때 그 공부를 받으러 왔던 몽고 사신이 누구였냐. 저고여였나. 저고요. 이러면서 저고여가 있습니다. 저고여가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제 공부를 수치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저고여가 아마도 두 번 왔다가요. 두 번째 이제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피살을 당한 거야. 그때 그 피살을 당했는데 그게 진짜 고려가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진이 했었는지 아니면 몽고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자작극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몽고가 침입을 해온 거죠. 그게 이제 몽고 1차 침입 공고 침입의 배경이 됐던 겁니다. 1차 침입 때 그때 1차 침입 받자마자 누가 최후 정권이었죠. 당시에는 무신집권기였거든요. 무신집권기였는데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로 천도해서 대몽항쟁을 계속 전개해 나갔던 건데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저고여를 죽이고 포섭만농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 하면서 뭐라 한 거예요? 누구예요? 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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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곱이다. 몽골과 관련된 거 찾아볼게요. 대형의 오차하는 것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전했다. 맞죠? 최후 정권에서 강화도 옮겼죠. 김윤후 2차 때 몽고 2차 침대 처인성 전투에서 당시 몽고의 최고 장수였던 살리타를 사살했던 거 맞고요.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 진포대첩 최무선 화통도감 설치하고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와 화약으로 외선 500척을 격퇴했던 거 진포대첩 이거는 외구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인철소 당시 충주 지역입니다.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이 저항했었던 겁니다. 이건 몽고 6차 침대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여기 봤고요. 대장도감 설치해서 팔만대전 조판했다. 왜? 이 몽고 침대 때 몽고 2차 침대 때 물론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에 활약도 있었지만 당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우리 초조대장경 이 소실되었어요. 그러자 강화도에서 이 소식을 든 최후가 뭐한 거야?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다시 한 번 이 대장경을 통해서 대장경 조판을 통해서 우리 몽고의 침대를 막아보자 하면서 다시 한 번 만들었던 게 제조대장경이라 불렸고요. 목판에 8만 개가 있다? 팔만대장경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몽고 침대 때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겁니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 외구와 관련된 거니까. 자 17번 가볼게요. 가정치기후입니다. 자 태종이니까 태종 고초선 태종 5년에 중앙간소가 됐고요. 결국에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부승지 동부승지 육승지가 있었답니다. 자 육승지는 각각 육조의 업무를 분담했었죠.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어딜까요? 승정원이죠. 승정원 너무 쉽죠. 이 승정원 승지들 기억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승정원에 대한 찾는 거죠. 요거는 한성부가 되겠고요. 한성부 한성부 요거는요. 고려의 삼사의 기능입니다. 고려 고려에 있는 고려시대 때 삼사 회계담당입니다. 화폐화국시의 출락 화폐화국시의 출락과 회계담당 오픈에 관한 사경권과 지어졌다. 이거는 사경권은 대간이었죠. 대간 고려 조선시대 대간 대간은 누구였습니까? 사 헌부 그 다음에 사 간원이 되겠네요. 자 왕의 비속연당 왕명출락 이게 정답이 되겠죠. 승정원의 역할이네. 외국의 통역과 이거는 아닌 거고요. 그쵸?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의 통역이니까 이거 아마도 어 통역이니까 이거 사역원이죠. 제가 이건 설명해드려야겠네요. 사역원 역관들이 있는 건 역관들의 역관들의 통역 업무를 맡은 게 사역원이죠. 사역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유입니다. 자 어떤 역사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역사서 편찬된 거 언젠지만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성인들은 예악을 일으키고 인으로 가르치며 베푸는데 괴령 난신을 말하지 않다. 괴상한 힘과 난잡한 귀신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 그래서 제왕이랄 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괴상한 힘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원래 보통 나라를 처음 만드신 분들은 제왕들은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시도가 모두 신비론돼서 탄생하였다고 하는데 이상할 것이 없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책에다가 기편을 싣는 까닭이 이런 거예요. 기편 다 이거 나오니까 이거 딱 받아야겠네요. 뭘까요? 삼국 사계에서는 이런 거 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음 게 삼국 유사입니다. 이련희라는 사람이 원간석기 때 원간석기 때 만든 거죠. 1281년도에 한국 유사를 편찬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사 중심이었는데 불교사 중심으로 아마도 이제 삼국 사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합리적인 내용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 비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싣은 거죠. 그래서 뭐 왕력 편 그 다음 탑사할 때 있었거든 이런 탑상 편 그 다음 효선 편 기편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실었던 게 삼국 유사 여기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기한이기 가운데 단군 설화도 있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단군 설화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설화 보시면 이제 누가 곰이 이제 쑥을 먹고 결국 사람이 됐고 결국 환웅 환인의 하늘님의 하늘님이었던 환인의 아들 환웅과 혼인을 해갖고 단군 왕검을 하고 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권고했다. 이 설화가 전해지잖아요. 단군 이야기가 처음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언제였냐면 원간섭기 때 충전할 때니까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성이 훼손당했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공동의 시중인 단군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 간섭을 받았으니까 그 간섭을 받던 간섭받으면서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자 했던 게 이 책의 어떤 그런 편찬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 이승유가 지어서 바칩니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서로 주고받고 흥하고 망한 일은 세상을 경영하는 군자가 밝게 알지 않아서는 안 되는 바입니다. 그 선하여 본받을 만한 것과 악하여 경계를 삶을 만한 것은 모두 일마다 춘추필법에 따랐습니다. 짠 내용보다는 일단 이승유가 지었다는 이거 뭘까요? 제와 왕의 이야기들을 지은 거죠. 제왕옹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승유 이것도 역시 충렬왕 때 역시 원가석이 충렬왕 때 지은 거예요. 제왕옹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역시 자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떨어진 자존감을 찾으려고 너희가 중국이 발전했을 때 이게 제왕 제 너희 중국이 발전했을 때 우리 왕 우리도 같이 발전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반고로부터 금나라까지 쭉 이어지듯이 우리도 당군왕권부터 쭉 역사는 이어져왔다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당군도 들어왔고요. 역사가 쭉 발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옥저 삼안도 있겠죠. 삼안이 있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 삼국진하고 통일신화도 있는데 발에도 있네. 발에서도 최초로 기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원율시로 여기는 칠원율시로 율시 운율시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운율시로 제와 왕에 대한 이거는 자주적인 거지. 너희들 중국의 역사 우리의 역사 같이 발전해왔어 라는 어떤 자주적인 어떤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왕계획 항상 서문에 보면 이렇게 있죠. 요동 별류천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에는 중국과 뚜렷히 구분되는 즉 확연히 구분되는 천하의 땅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유니까 이거는 딱 원간석기 때 모습이다. 자 원간석기 때 이외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차단보는 거죠. 쌍계권으로 과거제 도입했다. 요거는 광종 때 고려 초기 때 모습이고요. 자 요게 이제 만건당에서 유학대에 구분했다. 이게 충선왕 때 이재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재현이 충선왕 때 만건당에서 충선왕의 학문적 파트너로서 당시 원의 수도였던 연경에 연경에서 충선왕과 함께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막 교류했던 거니까 요게 충왕 그 다음에 충선왕 때 모습입니다. 구제학당은 이건 문벌기족 시기 때 이건 고려 중기 왕을 굳이 얘기했다면 문종 때가 되겠어요. 고려 문종 때 자 망이 망설과 가옥한 수탈이 저항했다. 이건 무신 집권기 때죠. 무신 집권기 가운데서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던 정중부 집권기 때 무신 집권기 초기입니다. 의천 교단 통합에서 천태종 개창한 거 역시 고려 중기 때 모습이죠. 의천이 바로 아까 그건 문종의 아들 넷째의 아들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다 이게 바로 원간석기 때 충선왕 때 모습이 되겠어요. 망건당 의학자들 교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지역사가 되겠네요. 만월대 첨성대 왕건 공민왕 나왔죠. 첨성대 딱 보고는 아 신라다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월대가 바로 당시 개성의 궁궐터입니다. 고려시대 첨성대가 있어요. 우리가 첨성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왕건의 능이 있고 공민왕 능이 있으니까 경주가 될 수가 없겠죠. 어딜까요. 개경이죠. 그 다음에 숭량선 표충사가 있는데 그중에 또 정몽주가 마지막에 죽었던 선주교 같은 경우도 나왔네요. 개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인조가 피신해서 청구리 항전했다. 청구리 항전했던 건 남한산성이죠. 광주입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 이거 광주 지역이죠.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 지역이고요. 1차 미소공동회가 개최한 건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회가 개최합니다. 석조전입니다. 석조전. 이거 서울이죠. 덕수궁 석조전. 오페르트가 남용군무를 도망간 건 충남 덕산이란 지역이에요. 충남 덕산. 충남. 덕산. 자, 그 다음에 만정을 비롯한 노비들의 신분 해방을 도마했다. 만정은 누구의 노비였죠?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최충원은 무신직권기 권력자였습니다. 당연히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당연히 개경에 있었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존 최고의 금속할자 보니 직진 지역이 간행된 곳은 어디죠? 여기가 청주 지역에 있는 어디는 사찰? 흥덕사란 사찰이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가볼까요. 자, 15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3인의 과학기술이 나왔습니다. 자, 금속할자인 경제자와 갑인자를 만들어 조선인세술의 발달을 이끌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경제자, 갑인자. 뭐 경제자는 몰라도 갑인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 때였죠. 장영실 또 나왔네 이름도. 신분의 비역을 떼어내면서 자격루, 앙부일구, 혼천의 제작 등에 참여했다. 대충은 세종 때 오늘 15세기가 세종 때 가장 많이 했었네요. 그럼 이때입니다. 뭐 조선 15세기 해도 되고요. 뭐 세종 때 세종 때 과학기술이 가장 꼽혔으니까 뭐 이 시기를 보면 되는 거죠. 거중기, 권제요. 정조 때 정약용입니다. 정조 때 정약용이 고안했던 거죠. 최초로 백리척 축저부 사용한 동국지도. 자, 지도입니다. 동국지도. 이게 동국지도인데 이 동국지도, 정상기가 이제 제작했던 동국지도가 만들어진 건 영조때입니다. 영조때. 다시 한번 지리에 관심을 갖기 작은 게 영조때거든요. 홍에 관한 국내 자료를 종합해서 의서. 홍영 연구 됐죠. 이건 누굴까요? 정약용이네요. 정약용. 정약용 때 만들었던 뭘까요? 마과 해통. 마과 해통. 오케이. 좀 후기가 되겠고요. 한양기준 천체운동의 계산은 역법서. 바로 칠정산이니까. 이때 맞네요. 세종때. 그쵸? 칠정산.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한다는 사상의학. 사상의학. 체질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재마의 도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인데 이건 고종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대기 때인데 우리가 그냥 조선후기라고 얘기하긴 해요. 원래 사실 근대기 때인데 조선후기라고 하니까 그냥 조선후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조선후기. 이재마. 태양인 이재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팔도의 부목군에 파견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가는 누굴까요? 수령이에요. 수령. 부목군에 파견되는 수령들을 얘기하죠.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들을 그냥 퉁쳐서 수령이라고 하죠. 나는요. 나는 지방관 행정심으로 담당하는 나입니다. 고려탄에는 달리 외역존도 지급받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장이라도 부립니다. 누굴까요? 향리가 되겠네요. 수령과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했다. 이거는 누구냐면 향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향리. 향리. 이것 좀 기억할까요? 향리.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다. 입법 없어요. 이게 지방에 대한.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게 누굴까요? 이 위에 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찰사. 관찰사도 마찬가지로 행정과 사법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상위기관이고요. 하위관에서는 수령이 그걸 담당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올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감사 또는 도백 또는 방백이라고 불렸던 건 이건 누굴까요?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관찰사.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은 거. 장례원은 노예를 관장하는 거예요. 노비 관련 소송 이런 것들을 감장하는 거니까 이건 관리 받은 건 노비가 되겠죠. 가, 나는 잡과 통해서 했다? 아니요. 이분은 문과를 통해서 해야 돼요. 대과 시험 봐야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 자체를 보기 힘들어요. 주로 과거 시험을 보려면 문과 시험을 보려면 주로 허락을 받았는데 선발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역에 있는.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유일한 게 바로 수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에 있다. 9년에 공무원은 유일한 게 하나? 이건 지역 유지 중에서 뽑은 거예요. 뽑아서 한 거지. 과거 시험이 없습니다. 잡과를 통해서 선발한 거는 알다시피 사역원, 역과, 통역관들, 의과, 의관들, 율과, 법관들, 음향과, 천문 관측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잡과가 되겠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22번 가볼게요.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가를 보시면 가는 뭘까요? 가는 왕의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삼소 때문이다. 여기고 엄씨와 정씨의 절굴들에 결박해서 마구 때리고 짓밟았다. 왕이 장금을 들고 자순왕 침전밖에 서서 대하기를 대비는 어찌해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하면 불순한 말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갑자사화가 되겠네요. 갑자사화. 연상군에 있었던 갑자사화. 엄마가 엄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연상군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처벌한 거죠. 이때는 이제 뭐 훈군이 사림일 거 할 거 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사화인데 사림들도 물론 많은 피해를 해봤지만 훈구들도 관련자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탄압을 받았던 거죠. 자 나는요. 대윤, 소윤 나왔네요. 인종이 승화한 뒤에 윤은영이 기회를 얻자. 이게 보복을 해갖고 대윤, 윤, 임, 일파를 제거한 거죠. 이게 무슨 사화? 을사사화가 되겠죠. 명종 때 외척가리 자툰 과정에서 당시 대윤 쪽에 좀 붙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림들이 이제 거기에 화를 좀 입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화인데 우리가 사화 4번이 있잖아요. 갑자사화 전에 무오사화. 김종식의 조이재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때 누구였습니까? 조광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화 중에 하나가 김효사화죠. 조광조 같은 사림들이 이제 팽당했던 사건이죠. 이게 이제 김효사화. 그럼 사회에 있을 걸까? 아마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니면 조광조 얘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왕자는 정도면 피산했다. 1차 왕자의 난. 이게 이제 무인정사라고 있죠. 이게 태조 때입니다. 이성계의 태조 때 이제 왕자들. 태조의 아들들이 누구? 정도전 죽이고. 세자 방석이를 죽이고 뭐 거기 동생들 방번이도 죽였죠. 위훈 삭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이게 바로 김효사화 되겠네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당시 훈구들의 고운을 가짜 공운을 거짓된 공운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훈구들로부터 이제 좀 까임을 당한 거죠. 서인의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서인이 반정. 이거 인조반정이네요. 인조반정은 한참 뒤죠. 광혜군 쫓아내는 거니까. 성산문 등이 상황에 보기를 껴야려 처형이 나겠다. 이거는 누구야? 사육신들이네요. 사육신. 이거는 이제 세조주기 초기 때 모습이에요. 세조주기 초기 때 성산문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보기를 껴야려다가 누구한테? 세조한테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자 이주정 2명을 둘러싸고 살림과 살림이 동인과 서인 나눴 때 이건 뭐 선조 때 붕당정치의 형성 때 이렇게 나눠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게 김효사화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반 가볼게요. 자 보시면 정원이 200명이랍니다. 야 생원 진사인 상재생과 상재생이 못할 땐 유학은 아마도 이럴 거예요. 이게 뭔 줄 알고 벌써 유학이 뭔 줄 압니까? 여기 성균관이거든요. 성균관이에요. 이게 성균관인데 정원이 200명인데 일단은 상원 진사가 각각 3년마다 10년씩 보는데 100명씩 뽑아요. 생원과는 유교 경전시험을 보고요. 진사과는 주로 문장력 테스트를 보거든요. 거기에 100명씩 뽑혔는데 100명이 다 성균관에 입학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방에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학업관료 교수 훈도 자리 향교 선생님 자리 정도 차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성균관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대과 응시하겠습니다만 대과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에다 보니까 모자라 모자라니까 이제 주로 이제 관학 중에서 중앙에 있는 사부학당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향교에 약간 성적 우수자들을 뽑아갖고 이제 모자라는 인원들을 채워넣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된 게 성균관인데 이 성균관 안에는 이제 대성전 요건 이제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 이게 공자님 사당이에요. 공자님들 그 제자들의 사당의 문묘가 되겠고요. 명륜당은 강학당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제, 서제 기숙사도 있고요. 뭐 종경각 같은 도서관도 있고요. 비천나각 같은 과거시험을 보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곳이 이게 성균관입니다. 공부하는 곳이죠. 여기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입학한다기보다는 생원과 진상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거든요. 예비 관료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균관에 대한 설명 자 볼게요. 1번은요. 이 지방의 양반들의 좌측에 있던 유양소가 되겠고요. 지방 사림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방에 있는 사립교육기관은 서원이 되겠고요. 전국의 부목구년에 각 1교시 설립한 건 뭘까요? 이거는 관립 지방에 있는 관립교육기관인 향교가 되겠네요. 자 최고의 관립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한 성현이 바로 이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죠. 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원 같은 경우는 선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표현인데 성현과 성현 성현은 아마도 공자님 정도를 우리가 표방할 때 성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마도 이제 성리학자 중에서 공자님 같은 데 비견될 수 있거나 그런 분을 따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선현이라고 합니다. 뭐 이황도 있고요. 뭐 조광조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건 선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원 같은 경우는 선현을 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부분해서 좀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47개소 제외하고 철폐됐다. 이거 서원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최고관리교육기관이었다. 성현관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갑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기관입니다. 자 이왕이 세자자 쓴 실언시인데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지은 것이다. 척화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척화는 뭐냐면 싸우자 주전입니다. 주전 주전을 주장하다가 청의 볼모로 잡혀갔던 왕이 왕자였나 봐요. 청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누굴까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호란이 경자호란 후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볼모로 잡혀가요. 이때 잡혀갔던 게 이제 인조의 아들 첫째 아들였던 소연세자 둘째였던 봉림대군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때 끝까지 반대했던 애들이 누구였냐 명예에 대한 숭상을 강조하면서 했던 게 삼악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서인 학자들이었어요. 학사들이 요게 이제 윤집이라든가 오달지라든가 홍익한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분들이 볼모로 잡혀가는데 이분들은 가서 이제 서형을 당하고요. 여기 있다가 왔는데 요분은 와서는 뭐라고 하냐 청의 발전된 문물을 본 거예요. 아담 샤리라는 인생의 스승을 만난 거죠. 청을 본받아갖고 청을 우리가 어떻게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쪽이야. 아버지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였던 인조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지. 너 이 새끼 뭐 배우고 온 거야. 아버지가 옛날에 그 구력을 니가 잊지 못하느냐 하면서 벼루도 던지시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마도 암살된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가 암살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마도 인조의 직권을 두었던 아마 서인들이 서인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명분론이잖아요. 이 서인 청을 청을 좋아하는 서현세자하고는 같이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거된 거고 둘째 어떤 복림대군이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한 반청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하고 맞는 거지. 청나라 싫어 이런 애들 이런 왕자였기 때문에 얘가 왕이 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복림대군은 왕으로 드디어 서인들이 이제 주기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인들과 초종이 같이 뭐 한 거예요? 같이 청을 정벌합시다 라는 북벌론을 대두시키기 시작한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북벌론 하기 위해서 이제 서인들이 왕에게 권해가지고 이제 뭐 어영청 같은 중앙군대를 막 강화시켜 나갔거든요. 그런데 청을 정벌하자라고 이제 어영청을 강화하고 군대를 키워놨더니 말 뭐 했습니까? 오히려 청나라 몰래 키웠거든요. 청나라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고 이게 나선정벌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앞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도 그렇죠? 나선정벌이 되겠어요. 나선정벌 그렇죠? 나선정벌 결국은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왕권관에서 정령령 설치했던 건 정조고요. 백전정계비 이거는 청과의 국경문제를 논의해서 숙종 때에 세웠던 거고요. 1712년 역대 문제를 정리한 당시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불렀던 동국문화비 중요하죠. 영조 때입니다. 영조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을 집성한 독립보감 이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 때 허준으로 하여금 편찬하게 했던 게 광해군 때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조금 역시 매우 좀 2번 시험에서 제가 꼽았을 때 약간 난해한 내용의 어떤 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임평대훈의 아들 여러 복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이 있어요. 복창 복평 복선 자 원래 교만하고 억세인데 임금이 초년의 자주병을 알았으므로 그들이 몰래 못된 상을 품고 바라서는 안 될 자리를 넘보았다. 바라서는 안 될 자리가 뭐야? 왕의 자리겠죠. 아마도 왕의 인척인 것 같은데 남인에 붙어서 윤횰와 허묵을 수승으로 삼고 허정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그들이 임금에게 만약 불행이 생기면 너는 우리를 후사로 삼게 하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너에게 병조판사 시킬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때 김석주가 남블랙 그 기미를 알고 경신을 옥살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삼복의 변이에요. 삼복의 변. 이게 이제 남인들을 처형하게 된 남인들을 이제 결국 제거하게 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경신왕국대의 모습이에요. 숙종 때 경신왕국대 자 이 경신왕국대인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숙종 초기 때는 자 1차 해송 우리 앞에 있는 숙종 전에 현종을 보자고요. 현종 때 1차 해송인 기해 해송 때는 누가?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2차 해송이었던 가빈재송 때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숙종 초기 때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허적 영수였습니다. 이 허적이 당시 왕실 물건이었던 무엇을? 기름천막 우리가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천막은 지금 방수포대 같은 거 방수천막 같은 거예요. 이게 당시는 지금의 방수천막이 되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왕실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 되게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허적이라는 영수가 자기 집안 행사를 위해서 이제 마음대로 가사 쓴 거야. 물론 숙종이 뒤늦게 이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미 갖다 썼습니다. 라고 이제 아랜 거예요. 그러다 숙종이 이제 이것 봐라 한 거지. 그때 마침 허적에 또 이제 서자가 있는데 적자가 없었어요. 허적이. 서자였던 허견이라는 애가 아마도 이제 이 삼복이라는 당시에 숙종의 인척들을 어떻게 한 거야. 통해서 이제 영모를 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허견의 영모사건. 즉 삼복의 변 또는 허적의 허견의 영모사건인데 자 봐. 너 서자였던 허견 또 이거 뭔가 딴 뜻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허적을 제거하고 이 당시 이 서자 허견까지 거기다가 얘와 이제 같이 했던 윤희 남인의 또 당시 권력이 된 윤희까지 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다시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서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경신화국 때 모습이에요. 이게 경신화국 때 그래서 허적의 유학사건 플러스 그 서자였던 허견의 영모까지 같이 겹치면서 결국 서인의 공격을 받게 되고 권력은 서인으로 넘어갔다. 이때 이제 서인에서는 이제 뭐한 거예요? 남인들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했던 노론과 온건한파였던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의적이 있던 남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 서인이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해갑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의 어떤 정당을 보시면 그 안에서 뭐 친머니 비머니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남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인 체제는 유지하는데 남인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갑술한국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 드디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갑술한국 이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위대 복상공제 이거는 예속공제 그 전이죠. 이 전입니다. 현종 때 모습이에요. 이유가 아닌 거죠. 정렬이 모반사건 이건 언제예요? 이건 한참 임진환 전입니다. 이관의 난 이건 언제예요? 인조때잖아요. 그렇죠. 인조때. X죠.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지한 채 전국도 이건 광해군 때고요. 희빈장시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황국에 발생했다. 이게 바로 언제예요? 바로 다음이었던 기사황국 때입니다. 자, 누구냐? 남인 집안이었던 희빈장시가 숙종에 이제 사실상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 인연환군을 결국 폐위시키고 희빈장시를 이제 중전에다가 이제 안쳐놓은 거죠. 그러면서 희빈장시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숙종과 희빈장시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통 7살이 돼야지 7살이 이후가 돼야지 이제 세자로 책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이걸 이제 미리 세자가 되었다. 미리 세자다.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책복 문제 이런 것에 인해서 당시 서인에 영수했던 송시열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숙종이 송시열을 제거해버린 거죠. 서인에 영수했던 송시열을 제거하면서 다시 서인에게서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남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게 기사황국.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고 난 다음에 26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6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즉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원익대감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문제는 왜 이 제도를 실시하냐. 방납의 폐단이 특히 경기도에서 심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선해청으로 납부한다더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거 대동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선해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혜택을 준다 해서 선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게 특산물 공납에 대한 규정이 공납 이 공납의 폐단이 심했거든요. 그니 공납의 폐단은 특히 공납은 특산물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거였는데 요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집집마다 내는 거였어요. 가호별로 내는 거였어요. 가호별로 가호마다 내는 거를 이제는 토지 결수단위로 낸다. 토지 결수단위로 특산물 내는 게 아니고 토지 결수단위로 토지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거둔다는 거죠. 1결당 몇 두? 12두씩 낸답니다. 12두씩 12두씩 납부하는 걸로 만약에 쌀이 없으면 쌀이 없다면 뭘로 내는다? 포로 내는 거고요. 옷값 내는 거고요. 동전으로 납부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쌀 또는 미포전이라고 하죠. 쌀 포 전으로 납부해도 괜찮다. 자, 그럼 국가는 특산물이 없고 이제 뭐가 하는 거야? 쌀과 포와 동전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요 물건들 특산물을 사올 수 있는 상인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골라내야 되냐? 상인들을 이제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그 상인들을 임명이라기보다는 그 상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상인들을 뭐라고 한다? 공인이라고 한답니다. 모집한 상인들을 공인이라고요. 요 공인들이 이제 당시에 국가에서 거둬들인 이걸 뭐라 그러냐? 공가라고 하는데 이 공가를 바탕으로 각 지방인들에 가서 장시에서 이제 장시라든가 뭐 다양한 뭐 상권에서 물건들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인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대동법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상공만 폐지했던 거고요. 상공에 대한 것만 그런 거고 폐지만 한 거지 나머지 여전히 별곡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진상이죠. 진상은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제도는 뭘까요? 군포를 부과했다. 이건 호포제고요. 흥선대원권의 실제는 호포제가 되겠고 양전사무직에서 지게 발급했다. 이건 광무개혁대 모습이 되겠네요. 대한제국대 광무개혁의 모습이니까 이건 아니죠. 지게 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위해서 한 거죠. 풍요에 따라서 전세를 구둔급으로 차등부가한 거에요. 이건 세종 때에 있었던 공법이 되겠어요. 세종 때에 실시했던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을 위해서 선무공간포 이거는 균역법과 관련이 있는 거에요. 균역법. 자 그 다음에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2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계로 삼고 자기들이 중간에 경계를 합니다. 아주 중심이 되는 거래요. 서양은 자신들을 도계로 삼으며 서양 사람들은 서양을 정계로 삼고 중국을 도계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하늘이 이고 땅을 받는 사람은 지역에 따라 모두 그러하니 다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중심이 없다라고 자신의 책인 의산문담에서 밝히고 있죠. 의산문담와 허자와 실용의 문담을 통해서 허자는 자기가 성리학에 충실한 아주 대표적인 성리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도 중국 중심이고 성리학 중심으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실한 노인네가 한마디 하신 거죠. 뭐라고? 아닌 것 같은데요. 지구는 돌기 때문에 중심은 없는데요. 게다가 우주는 무한한데요. 라는 게 때문에 중심이 없답니다. 무한 우주론. 그러면서 성리학적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산문답을 통해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는다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유두궁이라는 사람이 쓴 바레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레고. 유두궁의 바레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답니다. 바레라는 역사 바레의 역사를 처음으로 기술한 책은 우리가 고려 말에 고려 원간석기 때 이승유가 편찬했던 이승유가 저술했던 제왕웅이가 바레상을 처음으로 서술한 거고요. 유두궁의 바레고에서는 바레와 통일 시절을 남국과 북국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북한산비가 진흥한 수술을 고증한 건 누굴까요? 이 부분은 김정희가 되겠네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서울 출신으로 검서관에 등군되었다. 요번은 박재가 또 있고요. 박재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두궁도 거기에 설 출신이죠. 이때 등용되었던 그 다음에 이덕무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가는 북학의의를 통해서 소비를 강조했던 인물이고 유두궁은 바레고 이덕무는 청장과 전서라는 백과사전의 책을 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론을 통해서 마을 단위 토지 분배한 공동결제 중앙권 정약용의 여전론이 되겠네요. 정약용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종교가 어떤 종교냐 라는 거죠. 자 벽이 편인데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가가 사교로 몰아서 탄핵한 여러 기록을 모은 책이 바로 벽이 편이란 책이랍니다. 자 이승윤 정약용 아 나왔네 이승윤 정약용 등이 교리를 토해하여 적발된 사건 전라도 진산의 윤지촌 권상인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폐지해서 처형당한 사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 딱 봐도 이게 어떤 종교인지 알겠네요. 천주교 사건입니다. 이승윤 정약용 등이 나중에는 결국은 적발됐고 그 다음에 요게 신해박해라는 사건이죠. 신해박해 아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정조 때는 그나마 남인들 당시 천주교를 서학이었던 그 서양의 학문이었는데 요게 이제 약간의 신앙적 종교적 모습으로 바뀌면서 천주교가 되는데 이거는 남인들의 일부가 수용을 했거든요. 사실 남인들은 사실 정계에서 좀 밀려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맛보는 과정에서 천주교를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남인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시 노론 벽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했거든요. 정치적 차원에서 남인들을 좀 깔려고 근데 정조는 약간 온건한 차원에서 처음에는 신해박기 때 윤지충 권상현이 개입이 됐었던 진산사건 때는 온건하게 처리했지만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 때는 노론 벽파들의 권력을 딱 잡으면서 누구 바로 남인들은 막 깐 거죠. 그때 이승훈 영세 처음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 제거하고요. 정약용이라든가 형이었던 정약저는 유배를 보냅니다. 정약용은 무려 전라도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를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500권이나 쓰신 거죠. 형이었던 정약저는 흑산도 유배가세요. 거기에서 맨날 이게 섬이니까 거기에 이제 어자원들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대해주시면 천주교구나 라는 거예요. 당군 숭배사상 이거 뭐예요? 이건 근대기 때 있었던 나철이 만들었던 대종교와 관련 있는 거네요. 초재를 거기에 있다. 초재는 하늘의 제사를 진행한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진행한 건 도교와 관련 있고요. 동경대전 용당유사 경전이다. 이거는 동학이네요. 그렇죠? 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처음에 소개된 게 바로 천주교가 되겠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천주교가 된 거죠.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했던 건 이것이 동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9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나타난 시기의 경제모습입니다. 제가 경제모습 보면 항상 고려 아니면 조선 후기가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비변사 등록이란 걸 보니까 딱 봐도 조선 후기네요. 비변사가 이제 사실상 권력의 가장 최고 권력기가 된 건 조선 후기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종류를 허다하게 주저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렸을 이가 없고 경외각 암원의 봉부동전 창고에 넣지 못하도록 봉해둔 비상 대비용 돈인데 역시 조선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금년에 전화 국가가 돈을 주저했는데 이게 유통이 안되고 이게 유통이 없는 거예요.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부자들이 아마도 재산 축적순환으로서 자기 집 창고에다가 동전을 막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만든 동전 주저한 동전들이 유통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익이라는 중농학자 합하는 중농학자였던 이익이라는 사람은 아 이거 봐 동전 만들었지만 쓸모가 없네. 그래서 폐전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거죠. 요게 이제 조선 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경제부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거 덕대 나왔죠? 전문 경영이 민간 광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덕대 같은 전문 경영이 광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맞는 거고요. 담배 면화 같은 상품 작물 재배 당연히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수조권이 세습이 되는 수신전 훈량 등이 과전법인데요. 과전법은 조선 초기 때 주로 이제 토지제도였죠. 조선 초기 토지제도가 바로 과전법이 되겠네요. 송상 개성상인이고요. 만상은 의주지역의 만상 대청무역 요거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외관에서 개시 후시 나옵니다. 개시무역 후시무역 외관 개시 외관 후시 그 다음에 중간 개시 중간 공무역과 사무역이 공준하는 거 역시 조선 후기 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30번 갑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괴춘의 무덤입니다. 자 몰락의 양말이 유괴춘이네요. 경상 우병사 백락신이 타막과 향대로 행포에 맞서 농민들과 함께 땡땡을 일으켰습니다. 자 농민보기가 삼남제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럼 가는 뭘까요? 가는 진주밀란이에요. 바로 이 진주밀란에서 몰락의 양말인 유괴춘이 저런 백락신의 타막 등으로 인해서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게 이제 삼정의 문란 때문이거든요. 삼정의 문란 때문이니까 이게 어디로 확산된 거야?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때 전국에 확산된 그때 농민봉기를 뭐라 한다? 임술 농민봉기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주밀란이니까 진주밀란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찾는 거죠. 청해군대가 진압했다? 이거 임오군란인데요? 아니죠? 임오군란 또는 갑신정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때 이거하고 동학 창시 계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왕이 도성을 따라 공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공주 쪽으로 간 건 이거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공산성 이관의 날 때 인조 공주로 피난을 갔던 거고요. 남적과 북적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개편됐다. 남적과 북적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2차 봉기 때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거든요. 동학농민운동 2차 때 이때 2차 때가 대표적인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가 되겠어요. 이때가 2차 봉기 때 2차 봉기 때구나 란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의 수부에서 박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됐고요. 이후에 삼정의 문란을 조금 개선하고자 삼정이정청 이란 걸 건의했고 그걸 세우게 되지만 사실상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도기 때 만연했던 매간매직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돈 주고 관직을 얻으니까 본전 뽑으려고 삼정에서 각종 조세제도에 문란을 일으킨 거니까 당연히 그 매간매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세도 가문들이죠. 그들을 잘라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꼬리만 자른다고 되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삼정이정청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삼정의 문란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가볼게요. 다음 서수렴 펑크 답안에 들어갈 거 자 내용이 뭐냐 이 기구는 변화는 국내 정세에 대응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80년도 1880년에 설치되었다. 소속 부서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대사 교린사 군사를 통성하는 군무사 통상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통상사 그 다음에 어학사 어용사 등의 십이사가 있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딱 알겠죠? 개화 정책기구 개화 시책을 위한 기구 통리 기무아문 이라고 해서 개화기구가 되겠죠. 자 통리 기무아문을 딱 보시면 여기 밑에 십이사를 두었어요. 십이사를 딱 보면은 다 뭐예요? 외교와 그 다음에 아 군사입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군사니까 외교적으로는 뭘 할까요? 사절단 파견하겠죠. 사절단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조선의 선비가 일본을 시찰어 간다 라는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면서 뭔가 개화에 대한 문모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요. 군사적으로는 자 어떻게 했다? 원래 조선의 중앙군이었던 조선 후기 때 중앙군이었던 오군영을 뭘로? 무의영 장어영의 이의영으로 개편을 했고요. 이의영과 동시에 이거 남는 거를 뭐한 거야? 별남무기를 쓰는 신식군대인 별 별무반이 아니고 별기군이죠. 별기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두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통리기문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갈 거 답안은 뭘까요? 추진한 정책이니까 사법권 독립시켰다. 재판소치에서 사법권 독립시켰다. 이거는 2차가 보기 때 박영효 김홍집 열림대각에서 한 거고요. 요 통리기문문 아니죠. 미국과 합체계에서 한성정규회사 만들었다. 이거 만들어서 전차 만들었잖아요. 이거 1898년도 그래서 전차가 처음으로 이제 개통이 된 겁니다. 99년도에 전차 개통이 99년도거든요. 오군영을 이용으로 추석하고 별개군 창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그렇죠. 군사와 외교라고. 그렇죠? 재정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주저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권하기 위해서 한 거죠. 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교육위구조사에서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했다. 요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2차 가보기역대입니다. 2차 가보기역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31번 가겠습니다.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라고 우리 역사. 최익현, 김옥균, 전봉준, 김홍집, 홍본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우리가 근대사 인물들을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반침략기치를 내고 우금촌팀에 참여한 건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면 전봉준이 되겠고요. 전봉준. 그렇죠? 우금촌팀 2차 봉기때 전봉준. 군국기문제 총재. 자, 이건 1차 가보기역대 주도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김홍집이 되겠네요. 이건 김홍집. 자, 이거는 그래서 전봉준이니까 이게 다가 되겠고 이거는 김홍집이니까 라가 되겠네요. 틀렸죠? 입헌군제를 꿈꾸며 갑신정변했던 건 누굴까? 이 중에서. 김옥균이 되겠죠. 김옥균. 김옥균. 김옥균이니까 나가 되겠네요. 나. 3번은 나. 을산의계 반에서 항해를 명. 을산의계에서 태인과 순창에서 뭐 했다고요? 의병을 일으켰다고요. 이거는 누굴까요? 최익현이 되겠네요. 가.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평민의병장에서 대한독립군 사령관. 그렇죠? 이 홍번도 같은 특히 정미의병 때 활약을 하시다가 국권 피타로에 이제 간도지역으로 이제 가세요. 간도지역 가서 이제 봉호동 전투 20년에 봉호동 전투 때 대한독립군을 이끌었었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본 장교는 군사의 대우를 정렬하고 한문을 아이와 싸고 징키도록 했고요.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황후폐약을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이미 벌써 뭔가 나오네요. 그래서 깊은 방안에서 황후폐약을 찾아내고 칼로 범하였다. 이게 뭘까요? 슬픈 사건 을미사변이 되겠네요. 1895년 바로 이제 을미사변의 모습이다. 자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죠. 요겁니다. 정답은 라에 해당하는 거네요. 라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을미사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을미사변의 배경은 뭐죠?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이제 결국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게 시모노 새끼 조약 그러면서 청에 요동반도를 할양받고 배상금을 받으면서 배상금을 받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요동반도를 항상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가 러시아나 나라거든요. 왜? 남아하기 위해서 거기가 그만큼 최적화된 곳이 없어.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였는데 이걸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로 가져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면서 러프독 3국 간섭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요동을 드디어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자 러시아 쪽이 입김이 좀 세진 거죠. 당시 민시정국은 그래서 누구한테 러시아 쪽에 붙어버리면서 친러 내각화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 약간 좀 어 좀 약간 열받았던 거예요. 열받아서 사실상 당신 이 친러 내각의 수장이었던 명성왕후를 죽이자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어디를 경복궁을 들어가서 결국 시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명성왕후 시해 사건 즉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알겠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일전쟁 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고종께서는 무섭잖아요. 일본이 이제 점령하시면서 일본 주도의 을미개혁이 막 발생하자 경복궁에 머무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두렵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서를 옮기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네요.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가식이 실신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어진 황룡포 황룡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황색은요 이게 황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황제국가의 면모를 드러낸 거죠. 자 그래서 홍룡포를 입었는데 황룡포를 입고 황제주기시 올리는 새로운 국허인 무엇을 했다?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럼 대한제국 시기 때 모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대한제국 1897년 10월달에 선포가 됐고요. 결국 이제 국권피탈과 더불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실신된 정책 이 범용 간도관리사 맞네요. 이게 맞네요. 이때는 대한제국이 때는 광무개혁을 하게 되고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이 구본시참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선포한 것 같아요. 황제국가를 선포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이제 자주권을 막 행사한 것 같아요. 자주성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곳에 이제 관리사 파견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땅이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한 거죠. 울릉도 독도도. 칭령 41을 통해서 울릉군을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독도까지 관할하겠다. 요게 이제 대한제국의 칭령 42로 1900년 발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도에다가는 관리사인 이 관리사로 이 범위를 파견하면서 우리 땅임을 계속해서 표명한 겁니다. 연해주까지 파견했죠. 연해주에는 이제 해삼이 통상사무관을 파견하면서 역시 우리의 땅이다. 뭐 이런 것들로 자주성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자 요게 그래서 맞는 거고요. 김윤식을 청해 영수사 파견했다. 통리기무아문 그렇죠. 통리기무아문 설치 후 개화정책의 일환이었죠.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설치 이후입니다. 설치 이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81년도에 파견했던 거고요. 권약이라는 독자적인 연어 이거는 을미개혁대가 되겠네요. 을미개혁대 을미사변인 을미개혁대 행정구조를 6주에서 8라문 바꿨다 6주에서 8라문 요거는 이제 1차 갑오개혁대의 모습이고요. 1차 갑오개혁 공사노비법 협파 과거제 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갑오개혁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한제국이 때 광무개혁대 대한제국이 때 모습을 찾는 거니까 충분히 1번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들어갈 신문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인데 이 신문을 보니까 영국인 베델과 양기탕이 함께 창간했고요. 항일논서를 실었고요. 신채호 등이 외국인이 발행한 신문에서 일본의 사전검제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아 코리안 데일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매의 신보죠. 대한매의 신보는 1904년도 러일전쟁 취재차 들어왔던 베델이 일본의 만행을 보고는 남아서 신문을 만든 거고요. 이것도 역시 국권피탈과 더불어서 이때 폐간이 됐던 겁니다. 자 신문 한번 특징 볼까요? 천도교 기관지가 어딜까요? 이거는 천도교 기관지는 만세조하죠. 천도교는 만세보가 되겠고요. 만세보. 이것도 나중에 만세보. 천도교 자체가 동학을 계승한 종교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많다니까 좀 어리숙하죠. 그리고 돈도 별로 좀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일진에서 이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일진의 기관지로 만들어버린 게 만세보예요. 자 상업광고가 처음으로 계제했다. 이거는 한성 순보가 없어진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한성 주보 형태로 상업광고를 게재합니다. 당시 독일 회사였던 세창양의 광고를 처음으로 싣게 된 거죠. 자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적극적이긴 했지만 이외에도 황성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제국신문 같은 신문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산에 기여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고요. 오케이 농총애몽운동 분화로운동 31년도 문맹태치운동과 관련됐습니다. 문맹태치운동 순한부신문은 열흘마다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건 한성순보가 되겠네요. 초순 중순 하순 이래갖고 열흘마다 반행되는 순한문으로 반행된 한성순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대한매일신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가볼게요. 가나조약식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가나조약식입니다. 자 가는 어떤 조약이고 나는 어떤 조약인지를 체크하셔야 되죠. 자 보시면은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 대일본제국정부는 어 여기 핵심이 있죠. 군사전략상 그렇죠? 군사전략상 필요한 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성전이 아주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야. 라고 자신들의 어떤 전쟁의 목적을 희화화시켰던 거죠. 아 그러면서 요게 이제 절제히 터뜨리자마자 들어와갖고는 맺은 게 한일의정서죠. 의정서를 체결한 거예요. 1904년 2월달에 자 두번째 보겠습니다. 자 한국정부는 법령제점이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에 승인을 받을 거야. 통감이 들어갔네.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은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자 이거는 뭐냐면 한일신협약이 되겠습니다. 한일신협약. 또는 한일 아 정미칠주약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미칠주약 자 이게 1907년도 7월달에 고종이 강제 퇴근하고 나온 다음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제가 국권피탈 과정을 그냥 말로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러일전쟁 중에 한일의정서를 하면서 군사용제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내야.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으로 1904년 8월달에 누구를 고문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내정간섭의 시작이에요. 그때 이제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그 다음에 재정 고문에는 아 즉 매갓다라는 사람을 일본인을 이제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먹어가려고 하는 거죠. 외교권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정권 먹으려고 하고 금융권 먹고 그 다음에 뭐 군사권 먹으려고 하고 점차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러해전전쟁 중에 그렇게 두 조약을 체결하고 결국 러해전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한반도의 주도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때 이제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제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강대국부터. 미국과는 가스와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고요.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뭐 인도 허락 그 다음에 나도 한반도 지배를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입니다. 이렇게 가스와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고 난 다음에 바로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여기서 외교권을 박탈했고 그 외교권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제 통감부를 설치했지만 통감부를 사실상 외교권도 관장하지만 내정가섭을 위한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을사늑경 당시 고종이 옥세를 찍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조약의 부당함 이게 무효로를 하면서 고종이 계속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여기 상소문이 올라오고 자결하시고 그 다음에 의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사어적 암살단이 구성되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 고종은 당시 유경공원 때 들어왔던 미국인 초빈교사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의 거중조적 옛날 조미수소통상조약 때 거중조적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도움을 요청을 갔지만 미국에서는 안 만나준 거죠. 안 만나주고는 다시 헐버트는 돌아와서 고종에게 건의한 게 제가 소식을 알아갖고 왔는데 저기 네데란드 해외에서 1907년도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니까 여기가서 회의장에서 우리 을산지각의 부당함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빌미로 외교군을 박타당했음에도 너희들은 왜 외교적인 활동을 했냐 라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주기시킵니다. 새로운 왕의 황제가 지기했으니까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게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드디어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제부터는 차관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사권을 장악한 겁니다. 자신들의 일본인을 한국관료 임명하면서 실제적인 산림살이든 일본인이 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의 신협약 내용이고 거기에 부속죄로서 군대까지 해산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차관정치 또는 여기에 군대 해산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1909년도 기후학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권 을 박탈했고요. 그러면서 1910년도 가면 경찰권까지 박탈할 거고 10년도에 결국 국권 피탈 드디어 이제 한일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기에 오른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것도 충분히 착각할 수 있겠죠. 요건 1909년도 이후입니다. 이후에 1909년도 한의 신협 이후에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제 안중군이 이토리 이름을 사살한 거죠. 자 남한 대토베스는 이것도 이제 1909년도 쯤에 남한 대토베스는 작전을 펼쳐서 우리 의병들을 싹쓸이 하겠다 라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일본이 경보군 점령하고 내정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1894년도의 일이에요.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일본군이 들어왔던 거고요. 헤이그 특사에서 열린 만국평화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고종이 결국 광제퇴이 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죽였으니까 새롭게 조약을 맺어서 한의 신협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적해서 거문도 불표정량한 건 갑신정량의 이유는 85년부터 7년까지 알겠죠? 정답 4번이고요. 37번 갑니다. 다마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간미네, 부민단, 신한청정당 이거 나옵니다. 간미네는 우리가 이제 간미네 이게 어디 있었어요? 이게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샌프라시코 중앙총회 이거는 뭐예요? 대한인 국민회가 되겠네요. 이걸 라에 해당하는 거고요.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연상했다. 부민단은요? 부민단은 서간도 지역인데 경학사 부민단에서 서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민정단체입니다. 숙무학교는 이건 멕시코에 있었던 거예요. 멕시코. 미주에 있었던 거죠. 미주. 자 권업신문을 발휘했다. 권업회에서 만든 신문이죠. 이건 어딜까요? 치안청당이 아니고 이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권업회입니다. 권업회. 28독립선언서 작성해서 했다. 28독립선언서 작성 이게 이제 이건 도쿄죠. 도쿄. 대한민국민회는 어디예요? 미주잖아요. 미주. 이건 상하이고요. 그렇죠? 미주. 그다음에 상하이. 대한광복정부는 뭐라고요? 권업회가 확대기편돼서 군대를 지향하는 정부당에서 대한광복정부 연해주였었죠. 정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 이러한 이렇게 대한광복정부를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만세시위운동입니다. 만세시위운동. 2018년도가 이제 이게 우리 3.1운동 100주년이죠.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3.1 만세운동이죠. 제암리 학사사건 슬픈일입니다. 그렇죠? 수원군의 화성시입니다. 제암리 이번군에 참혹한 학살이 있다. 이건 이제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하여 개혁됐다. 이건 60만세운동이요. 순종의 인산일 때입니다. 이건 고종의 인산일 때 3.1운동이 이제 그 계기로 시작됐고요. 60만세운동 같은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의 인산일 때 2번도 60만세운동이고요. 조선형평사 중심으로 했다.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형평운동 23년도 있었던 거고요. 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의 힘을 본 거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뭔가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박상진이 조언 대한민국의 결성은요. 이거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주식이에요. 1910년대는 사실상 무단통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힘들어요. 독립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죠. 비밀결사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1910년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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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거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전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보 학생 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종로회의는 가 본부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있다. 전남 광주에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긴급조사 보고를 지령하는 동시에 긴급조사 보고를 지령한대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상의한 결과 철저히 조사하고 구금한 학생들에 대한 석방도 교섭하기 위해서 위원장들 석의장들 이분들이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광주까지 특파 자 저 사건이 뭐고 그러면 이 단체가 여기에 석방을 위해서 파견한 겁니다. 아 요게 이제 광주학생항일운동이고요. 이 광주학생항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게 누굴까요? 신간회죠. 신간회가 이를 위해서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을 파견을 계기로 이거를 민중대회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전국 민중대회로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발각이 되고 말죠.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각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에 이제 약간 자치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민족주의장에서 자치론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신간회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이 반발하면서 헤어지자라고 한거지. 여러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코민테른의 지령변경도 있었고 지도부의 우경화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신간회는 31년도에 해소가 되는거죠. 해체가 아니에요. 해소는 서로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라는 겁니다. 각자 갈 길 가자 라고 해서 해소가 됐던게 31년도의 모습이죠. 자 가단체는 어떤 단체 이거는 의열단이구요. 민족 유일단 운동이었죠. 그쵸? 처음에는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타락하지 않는 너희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라고 해서 기회주의를 배격했잖아. 그 기회주의가 바로 자치론자들을 얘기하는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니까 이게 맞는거구요.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사학자들 민족주의 사학자들 중에서 정인보 여러 번 했죠. 그쵸? 이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다섯 번은 쓴 것 같아요. 자 조선학의 삼균주의 이거는 언제까요? 기본강령 이 건국강령으로 한거는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맞아요. 근데 초기 때가 아니구요. 충칭에서의 임시정부입니다. 충칭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라 해도 사실 맞는 표현이지만 충칭 임시정부 시절에 41년도에 41년도에 삼균주의 조선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기본강령 삼균주의가 뭐냐면 교육의 균등 아 정치적 균등 교육의 균등 경제적 균등이 이루어지면 국가와 그 다음에 민족과 아 개인과 국가와 민족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자 거기서 정치적 균등은 뭐예요? 보통선거 경제적 균등은 국유화 교육적 균등은 공비교육 즉 무상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균등이 이루어져야 개인, 민족, 국가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삼균주의 이게 41년도에 충칭 임종시혈의 기본강령으로서 건국강령으로서 발표했던 겁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 신민회가 되겠죠. 신민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0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친일단체를 조직하자 농촌지도 할 때도 친일 분자들 키우자 뭐 간사평위원들도 유지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이들을 회유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편의를 주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딱 봐도 이제 뭐 1920년대 문화통치기네요. 친일 분자를 키운다. 10년대를 그냥 누른 거라면 20년대는 이제 브레인들 지식인들은 이제 우리 편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일부 회유하는 거죠. 사탕과 초콜릿을 주면서 회유하는 겁니다. 밀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제시항정책이니까 태형령 이건 10년대가 되겠네요. 1910년대 12년도에 태형령 공포가 됐죠. 자 치안주의법 이게 1925년도죠. 토지사령 1912년도에 하면서 18년도에 완감이 되고 현병대가 나오니까 1910년대가 되겠고요. 회사령 발표니까 1911년에 10년 10월 달에 발표되고 11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20년대에 해당하는 거는 2번밖에 더 없겠죠.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주의법 공포. 하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어떤 포괄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갈게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가나. 자 뭐 불교 나왔고요. 그렇죠? 이거 한영훈 선생이 주로 이제 불교 유신회 조동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을 펼쳤던 거고요. 천도교 그 다음에 대종교 나오는데 자 천도교 볼까요? 이거 의민단 이거 누구예요? 천주교죠. 음 천주교 청산이 전투에 참여했던 천주교의 무장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 각지 개벽 그렇죠? 잡지 개벽에서 민족의식 그렇죠? 이제 잡지 개벽이라든가 가 같은 경우는 개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천도교 동학을 개성한 거니까 개벽이라든가 아니면 신여성 잡지 신여성 그 다음에 잡지 뭐 어린이 그렇죠? 잡지 어린이 하면서 이런 거 통해서 이제 후천 개벽이잖아 동학여 개벽 신여성 여성운동 그 다음에 어린이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 나가면서 각종 여계 플러스에서 만세운동도 같이 전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천도교에서 이제 반응했던 국공피탈전에 반응했던 신문이 또 만세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만세운동 때 그래도 만세운동 때도 어 절반 가까이가 이제 민족대표 중에 절반이 천도교였고요. 60만세운동 때도 어 사회주의를 도와줬던 민족주의 세력이 바로 천도교 세력입니다. 알겠죠? 음 맞고요. 자 경향신문 발간했다. 이건 천 역시 천주교 돼있어요. 천주교 기관지죠. 경향신문 어 보기에 천주교 은근이 많이 나오네요. 배제학당 이건 뭘까요?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왕당 다 개신교가 되겠죠. 개신교 자 가나는 을사오적 천안을 위해서 자신회를 했다. 이거는 어 자신회를 결성했다. 을사오적 천안 뭐 을사오적 암살딘 나철오기호 이쪽이죠. 이쪽은 대종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오기호 을사오적 암살딘 나철 그렇죠? 대종교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42번 가단체 이봉창 나왔네요. 단체 뭘까요? 자 한의 내국단이네요. 더 볼 것도 없죠. 한의 내국단 쉽죠. 당시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자 임시정부의 위기가 계속되자 김구가 상하이에서 의열단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조직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봉창이라던가 그렇죠? 이봉창은 일왕의 폭탄투척했죠? 그것 때문에 중국신문에서 이 이봉창의 폭탄투척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안타깝게도 일본왕이 죽지 않았네. 거기에 이제 일본이 태클을 건 거죠. 태클을 걸고는 상하이를 치러 옵니다.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고 상하이 사변때 전승 전쟁의 승리를 거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장절에서 일본 왕을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가 홍콩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갔던 누가? 역시 봉길 봉봉 불어졌어요. 윤봉길의 활약으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많은 고관들이 살상을 당합니다. 그러자 국민당에서 한 말씀 하신 거죠. 아 1억 명의 중국인이 하내지 못한 걸 단 한 명이 한국 청년을 해냈구나 하면서 중국 국민당에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윤봉길의 홍콩 상하이 홍콩 폭탄투척 사건이에요. 가하니까 영능가 이건 뭘까요? 이거 조선 혁명군의 활동이죠. 양세봉 전선혁명군 이끄였던 양세봉 이끄였던 전선혁명군의 활동이 되겠고요. 영능가 홍경석 영국군의 인도 미얀마 전선 이거는 한국 충청임지정부 당시 한국 동당에 직속 산업을 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이었죠. 자 홍콩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사를 계획할 때 이게 정답이죠. 총독부의 국권판안연구소 이거는 뭐냐면 독리부의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었던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그러다가 국권반안 요구서를 제출하다가 결국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되고 맙니다. 조선혁명 간부합구 설립했다. 이거 의열단이네요. 개별 투쟁의 한계를 느꼈던 의열단은 개별 투쟁 후에 26년도에 중국 건너가서 항포군관학교에 입학하시고 다시 32년도 이때가 만주사변 터진 다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난징에다가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간부학교 무관학교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의열단과 관련해 있으니까 정답은 3번 자 43번입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 역사의 발전 과정이 나왔네요. 외관상 특수성이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된 만큼 독자적인 것은 아니면 세계사적 이론적 법사 법칙에서 여러 민족과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제가 앞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딱 보면요. 누굴까요? 백나문이죠. 백나문의 사회경제사학이죠. 사회경제사학 모든 것들은 우리도 유물론 쪽의 입각에서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도 동계적 발전을 갖고 있다. 동계적 발전을 걷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죠. 정체성론에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죠. 너희들은 고대 국가의 노예제사회에 머물러있어. 라는 건데 우리는 유물사관에 따라서 5단계로 딱 보면은 우리도 5단계설의 발전법칙을 걷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론을 반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물은 누구일까? 백나물입니다. 전사 편수에 들어갔다. 이거 들어가 어영단체예요. 총독부 어영단체 우리가 여기 하지 않겠죠. 이병도 같은 인물들이 되겠죠. X고요. 실중주의사학 역시 손진태 이병도 이런 인물들이 실중주의사학을 얘기했던 겁니다.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이거는 박은식 선생이고요. 임시사회 한의관계 사로집을 편찬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임시정보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식민사학을 반박하는 조선사회 본관사회 경제사 이게 정답이죠. 정체성론을 반박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4번입니다.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사실인데 베를롤림픽에서 우선한 송기정 선수의 시상식 모습인데 이 사건에서 일부 신문들이 송기정 선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삭제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신문들이 무기정관을 당하거나 자진휴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장기 말수사건 베를롤림픽이 36년도에 있었거든요. 일장기 말수사건 이게 36년도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이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라는 걸 안다면 이게 이제 대학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어떤 무마한 차원에서 24년도에 경성제옥대학을 설립한 건 이건 20년대고요. 카프 사회주의문학 사회문의주의문학 단체 프로문학이라고 하는 거 카프 결성한 건 25년도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테리아 페더레이션 조선 프로레테리아 예술과 동맹 자 나홍규가 제작한 아리랑 이거 26년도입니다. 근후에 이거는 신간의 자매단체였죠. 27년도고요. 조선 어학회사건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42년도에 걸린 거죠. 그래서 어문연구에 탈을 쓰고 이제 너희들은 국채를 변역하려고 했다 해서 치안주지법으로 걸렸던 게 42년도 조선 어학회사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42년도 모습이에요. 이때는 우리 말을 못 쓰겠거든. 그런데 이제 일출여학회 학생이 이제 쓰다가 걸린 거예요. 너 누가 가르쳐줍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조선 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조선 어학회 회원들을 잡아들인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어학회사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미출군 국회입니다. 자 이 국회는 5.1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랍니다. 딱 봐도 알겠죠.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한일협방에 협력한 자 주권을 참여하는데 침해하는 데 동물 준 자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자나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자 제헌국회죠. 제헌국회 제헌국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5.10 총선거로 결국 제헌국회가 출범하게 되고 제헌헌법을 반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제헌절이 되겠어요.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이 통과됐고요. 자 그중에서 가장 우리의 특수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 특수한 법률은 뭘까요? 바로 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중요해요. 토지개혁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토지개혁은 아니고 농지에 대한 개혁에 대한 농지개혁법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이 놓고 간 적산들 적국의 재산들입니다. 그걸 뭐라 해야 귀속재산이라는데 그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국회가 구성됐고 대형국회에서 결국은 누구를 뽑았어요?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논의하기로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이게 1948년 이게 1948년도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딱 만들어지고는 이게 반민족행위처벌법이 48년 9월달에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법률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럼 볼까요? 민의원 차오면 이거는 운영된 거는 이건 장면 내각이고요. 자 한미자유업점 비준입니다. 체결된 거는 노무현 정권인데 비준은 이거는 이명박 정권이었죠. 이명근 정부 이명박 제가 이병박이라고 했네요. 자연스럽게 나온네. 이명박 정부 때 자 초대위성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중임제한 철폐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54년도 4452기원이었죠.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그러니까 밑줄금 국회 중임제한 철폐한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때는 이 재원국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1948년 5.19 총선으로 한 다음에 50년까지입니다. 왜 2년이냐.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국회의원들은 4년인데 왜 임기가 2년이었냐면요. 일단 우리가 처음 해보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한 2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선거를 통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2년만 하고 그 다음엔 4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상변에서 유상변 비법에 원칙의 농지개혁법 제정 이게 바로 농지개혁법 아까 제가 그 특수한 문료도 얘기했잖아. 농지개혁법 기속재산처리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의원정수 3분의 1의 통일주체국민회에서 선출되었다. 이거 유신헌법이죠. 유신. 유신이죠. 유신헌법. 자 유신체제니까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인물은 누구냐? 파리강왕에 갔고요. 민족혁명당 설립에 참여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부주석까지 맡았던 인물 누굴까요? 김규식이네요. 파리강왕에 파견하면서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오차기헌 때 주석 부주석한테 주석의 김규식이 있었죠. 인물의 활동입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고요. 샌프란시스 신민회가 해체된 다음에 자 105인 사건은 해체되고 샌프란시스 관사에서 흥사단 창립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신흥강습소 설립했고 독립군 양성을 했었다. 신흥강습소 설립했다. 이시영, 이회영 형제. 그렇죠. 이시영, 이시영 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족자주연맹. 그렇죠. 좌우합자 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김규식은 주로 중도우파 쪽이었고 중도파 인물이었는데 이분께서는 민족자주연맹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김구와 함께 다시 한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반발해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제정당 영석회의라는 이름으로 가서 남북협상을 벌인 거죠. 그래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일제폐망과 건국에 대비해서 조선건국동맹 이건 여운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김규식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조약입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놨습니다. 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자 누굴 만났다고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중국인민사령관을 다른 쪽으로 하는 서명자들의 들은 쌍방의 막당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고 종료가 아니고 정지시킨대요. 그래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적 행위와 일체 무장인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아래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한다.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딱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날 결국 체결되죠. 1953년 7월 27일 거의 뭐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종전도 아닌 하프타임을 갖자 라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로송화 문제로 인해서 체결이 지연됐다. 그쵸? 어 이게 51년도 7월에 51년도부터 6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 요게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휴전협정 사이에 그 사이에 뭐 고지점 벌이면서 계속 초기의 전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체결이 지연된 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입장 당시 참여였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및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참여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맞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게 바로 이제 어 전쟁에 참여했던 누구? 북한 미국은 우리의 어떤 입장을 대변했고요. 그냥 북한이라든가 뭐 사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어쨌든 우리는 여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참여했고요. 소련도 여기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 소련은 무기지연만 했지 전쟁에는 관여라기보다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뭐하냐면 자유송환을 얘기했어요. 포로송환에 대해서 항상 그 두 가지 쟁점 사항이 포로송환 문제랑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문제인데 군사분계선은 양쪽 2km로 하고 이제 비무장지대 설정한다. 이거 맞아. 이거는 금방 돼요. 근데 포로송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던 거야. 여기서는 자유송환이었어요. 만약에 북한군을 잡았어. 인민군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너 북한 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래? 남아있을래요? 남아있는 거예요.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쪽은 근데 뭐예요? 강제송환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대립을 대사했고 되게 지연이 됐던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포로송환 문제로 지연됐다. 자 이게 이제 2년 동안 지속되고 계속해서 지연된 과정에서 자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휴전을 원해요? 종전을 원해요? 종전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도 이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든 이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휴전 협정이 아닌 종전을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휴전으로 갔는데 그러자 이승만은 이제 최후에 카드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카드를 하나 집어넣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휴전을 하고 난다면 화풍탕이 갔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언제 또 쳐들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목적에서 협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거제되어 있는 포로드를 그냥 풀어준 겁니다. 반공포로드를 석방한 거예요. 자, 그러게 되자 미국이 깝도 넣었지. 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 이런 거지. 그러자 이승만이 한마디 하신 거죠. 왜? 응.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휴전이잖아. 종전을 원하는데 휴전이면 너희들이 떠나간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우리 쳐들어질지 모른다고. 그럼 누가 우리를 지켜줘?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알았어. 이 휴전점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 우리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전쟁 때 완전히 파탄이 났잖아요. 그래서 경제. 원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조 경제가 이제 50년대에 이승만 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경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도 10월달에 종전 휴전점 후에 이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니의 되겠고요.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됐던 건 군정이 종식되는 건 언제일까요? 미군정, 소군정 언제일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미군정은 끝났겠죠. 당연히 소군정도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하고 북한 조건이 수립된 다음에 끝났겠죠. 이건 이거와 관련 없습니다. 미국 극동방위선 조정 방위선 조정한 엘치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엘치선언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엘치선 선언이 결국은 6.25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가 되니까 당연히 이걸 틈타갖고 소련이 무기 지원하고 북한군이 이제 드디어 38도선 넘어서 어디 남한의 남침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뭐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디근도 몇 번?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가볼게요. 다음 정부 시기입니다. 자 이 정부 시기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법원은 인민협원단 재건의 사건에 연루된 사형당한 8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민협원단 재건의 사건은 가정부 시기에 국가전복을 계획하는 혐오 이로 국가본법 긴급조치 4호에 따라서 다수의 인사를 체포했고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인데 판결은 18시간 만에 다음날 새벽 형성고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사형서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사회부를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인민협원단 재건의 사건이에요. 이게 1974년도 1974년도죠. 민청년 사건이 있어요. 민주청년 학생 총연합이라는 민청학년 총연합 총연합회라는 민청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연루된 학생들이 유신을 좀 반대했겠죠.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버친 겁니다. 무조건 당시에는 반발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무조건 빨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민청학사건으로 여기 공산당이 배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요거 사건인데 그 배후가 봐도 인혁당이다. 이런 거지. 인민혁명당. 인혁당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다시 그걸 재건하려고 한다. 해서 재건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이 사건에서 이제 이 관련자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간 다음에 18시간 만에 이걸 뭐 한 거야? 사형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언제 이거요?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죠.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미상호방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전협정 후죠. 아 종전이 아니고 휴전협정 후죠. YH 노동자의 농성을 강경에 대답했다. 이거 1979년도 그쵸? 유신정권 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금융실명제 93년도 김양산 정부 때 삼천교육 때 81년도 이때가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자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단 사건 이거는 어디요? 이승만 정부 때 58년도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조봉암을 평화통일을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역시 빨갱이 역시 공산당의 배구가 있다 하면서 사형을 청한 겁니다. 이게 이제 58년도 이승만 정부 때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 치안보부 남영동 대공무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박종철에 대한 국민 추대 사진이다. 자 고문체 사건은 호원 철폐 독지 태도를 외쳤던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박종철 고문체 사건으로 결국은 이게 1987년도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펬던 거죠.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펬던 사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어 우리 이한열 학생이 또 어 이때 6월 민주항쟁에 불을 지펬던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당시 전두환정부에서는 나는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라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어 80년도 6월 10일 날 어 뭐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연세린 학생 이한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결국 숨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세대들이 다 여기 모인거죠. 결국 이거를 어 뭐 개협령을 선포하냐 뭐 이런것 때문에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민정당 내에서 이제 뭐한거에요? 대표했던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결국은 6.29 선언을 통해서 음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안을 하겠다 라고 선포를 한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이니까 장면 내가 이거는 4.19혁명이 되겠네요. 굳이 민주화혁명을 예능한 4.19가 되겠구요. 한일 국회 정상에 반대했던건 63년도에 64년도에서는 6.3항쟁이 되겠네요.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안을 이끌어갔다 요게 정답이구요. 신근부의 개협령 확대가 무력재만에 저항했다 이거는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구요. 3.15 부정선거에 항해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역시 4.19혁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2번 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입니다. 서울올림픽 3당 합당 유엔 가임 노태우 정부 때네요. 노태우 정부 때 뭐 남북기본합의서 뭐 딱 나오겠죠.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선언 뭐 이런 누구겠죠. 정답은 1번 요거는요 72년도 박정희 정부 때구요. 개성공업지구의 합의를 본거죠.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 선언은요 바로 6.15 공동선언 에 대한 이행이죠. 이행에 대해서 이제 본게 이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거구요. 이산가족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건 1985년도 전두환 정부 때 예술공연단 및 고향 방문단원 이라는 이름으로 이산가족 상봉 첫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노태우 정부 때니까 충분히 정답에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42회 한국사능력감정시험 고급 기출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역시 계속적으로 틀린 문제는 반복적으로 몇 번 보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가를 항상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2회 마치겠구요. 자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